이게 전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아 저도 처음 들었어요 해시소완군이 형의 제자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게 만약에 진짜면 어떤 친구였는지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예요 처음부터 되게 멋있게 잘했던 친구고 그리고 제자라는 것도 웃긴 게 제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잘하니까 배우러 왔는데 이미 잘하는 상태였어요 뭘 알려주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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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제 의견 정도 그럼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의 조언을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내 스타일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누가 랩을 많이 빨리 하고 라임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제가 느끼기에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나는 그렇게 느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르치면서도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하는 것도 멋있게 잘하고 있어서 그냥 들으라고 그냥 내 의견이야 정도만 하면서 가르치면서 약간 미안해서 나중에는 별 가르치기 쉽지 않은 이미 만났을 때부터 거의 완전히 돼 있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고 이 친구 어머니도 뵀어요 저는 어머니까지 왔었어요 저 확인 인사하러 그러니까 내 아들이 좀 걱정돼서 좀 잘 못한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하니까 그 어머니 뵌 거는 슈퍼비였나 기억이 안 나 오래됐죠 형 슈퍼비 아니면 둘 다 저한테 배웠는데 아무튼 둘 중 어느 분은 부모님도 뵈고 그럴 정도로 저는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한다고 무조건 뭔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밀어주라고 얘기대로 됐네요 응 형 말대로